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포라우포 운빨 문화 게임 황금고블린의 인생 이어서 계속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아 캐리 컨셉 자체가 행운 만땅에 매력 만땅 그리고 지능 1이기 때문에 약간 섹시하게 사람을 꼬실 수는 있지만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거는 지옥인 그런 상태라 어 DLC인 로봇 그 로봇을 조립하는 그 DLC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미션 깨면은 오토봇 만드는거 줘요 알겠습니다 택이 실제로 보면은 안쩝쩝거려요 그게 왜그러냐면은 마이크 근처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짭짭거리는게 소리가 들리는거고 사실은 어 그것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게 아니에요 아 마을에 만들고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미션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왁권님 실제로 보면은 쩝쩝충 아니에요 밥을 존네 복스럽게 먹어 존네 빠르게 존네 복스럽게 먹자 또 어디서 이렇게 총소리가 나 누구야 다 잡았나 어 약간 슈퍼뮤턴트 냄새나는데요 어이 배틀그라운드 하다보니까 이런거에 참여를 꼭 해야돼 가보자 어 여기 어딘데 프로텍트론 스캐빈저 형 나도 쩝쩝거리지 않아 형이랑 밥 한번 먹고 싶어 사랑해 야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이새끼들아 오케이 어허 그럼 안되지 어아앗 띠용 그만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움직이냐 죽이야 가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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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invited 폴 Cinderella 도 슛 미 도드 슛 미 도kick 주hr 야 일루와 도구밋 가져갈게 많아 여기 가져갈게 많아연 오우 예스 라드 스택은 왜 잡았어? 먹을 거 줄네많어 미스터 거시 원래 말하고 친한 애 아닌가? 나랑 막 퀘스트에 연관된 애 아닌가? 그냥 이렇게 죽여도 되나? 잔인하다니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그 여러분들도 오징어하고 막 이런거 먹잖아요 그죠? 그거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 똑같은거에요 나도 맨날 화장실 가면 오징어 봐 얼굴 가리고서 이빨 닦아 오예 사이코 화학실험대에서 한번 이거 섞어볼까? 이거 한번도 섞어본적 없는데 뭐야 이거 로봇 수리 키트? 어? 어? 슈퍼뮤턴트 소리다! 슈퍼뮤턴트 소리야! 의왕 오오아우 해폭탄까지있어? 안가는게 나오려나? 왜요 IB 뭐여 이씨, 뮤턴트하고 레이더하고 싸우는거였어? 아이 괜히 도와줬네 F**k was that 와 저 머리통 살짝 보이는거 저거 쏠 수 있을까? 야 뭔소리야 야이C 뒤질라고 내 사냥개를 아아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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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 가만히 들고 있어 건방지기 이 새끼들이 손들어 경찰이다 손들어 이 새끼야 경찰이라도 다 테이저건 맞고싶어 어허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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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랫소리가 너무 좋구만 아흠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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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가오가 몸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봤죠 와가지고 가오 부리면서 하울링 하다가 그댕가는 거 가오가 몸을 지배하면 생기는 일 어? 여기 뭐지? 이 새끼들 여기 뭐 지옥을 만들어 놨네 존대야 존대야 헤드샷 어우 와 이 새끼 뭐야 어허 어우 뛰어내리는 거 봐 존내 무서워 어우 뛰어내리는 거 봐 어허 무기를 버려 무기 버려 무기 버려 이 새끼들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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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에서 나왔다 손 들어 이 새끼들아 손들어 이 새끼들아 헤드샷 흐드샷 이었다 엥 enjoyment 오 도구 및 호기심에 찬 목소리 역시 폴아웃은 인간의 본능을 깨워주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야 털원숭이 젠크스 죽는 기억이 생겼네 어디있는데 깝쳐 이거 어디서 컴백컴백거리고 있어 일로와 도구미 올라갈거야 꺄잉압 아 뭐야 야이 장난 똥떼니냐 이씨 어 열리네 방금 뭐냐고 어허 무기 버려 무기 버려 이 새끼들이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 여기다 뭐 집어넣는거야 리버를 넣어놨네 여기다가 현버 잘됐다 이 개같은거 렌탈이 해서 그렇게 나 괴롭히더니 꽃이다 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로봇 부품같은 것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것같은데 좀 자죠? 쓰읍 한 열아홉시간정도 Ung mijn 일정적이였어 호흡 이 집어넣기 이 집어넣기 이 집어넣기 이거 서운 아 너무 이 집어넣기 음 노래 좋구요 나갈까? 근데 나 왜 이렇게 의미없이 정처없이 또 돌지? 무슨 마치 검은사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검은사막 이번에 그 격투가 무슨 각성 나왔는데 갑옷 입는 거 보고서 지렸는데 나 검은사막 좀 하면 안되냐 근데? 검은사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어차피 낚시게임이야 알았어 검은사막을 하려니 차라리 FM을 해? 오케이 이런게 바로 장사꾼들의 협상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거 하나 깔아주고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그거래 이렇게 하면서 차선책으로 내가 원하던 협상 테이블에 그게 아이템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거지 같은 거를 어필하는 거지 뭐야 누구야 어허 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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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스탑 총을 좋네 쏘네 내가 분명히 열 아홉시간을 잤기 때문에 아 지금 일곱시구나 그래서 날씨가 무슨 오주 오후 같군요 루카콜라 병은 어디다 쓰지? 오우... 타이어가 막 저렇게 물속에서 막 튀어나와 죽네 무섭게 우선은 미션을 깨러 갑시다 파판 14? 그... 어 뭐야? 누가 우리 도금이나 대폭탄 쏴? 근데 어차피 스탑하고 손 올려도 죽이시면서 왜 손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쉽잖아요 그러면 주의기가 쉬우니까 아 이 미친 미친 슈퍼뮤턴트들 지들끼리 자폭해서 죽은 거 봐봐 네 마리 잘했어 도금이 좋았어 역시 파밍은 아침에 떠나야지 도금이 어디서 맞니? 슈퍼뮤턴트 이 새끼 뭐 미쳤어 근데 얘는 그게 안 통하네 멈춰 이게 안 통하네 멈춰 이게 안 통하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아 나 퀘스트 하러 갈거야 어 자꾸 중간에 이거 스카이림도 아니고 막 무슨 욕 만나고 무슨 맘모스 만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적을 만나 그냥 갈거야 퀘스트 하러 갈거야 헉? 헉? 손들어 돈 두디스 돈 두디스 어 여기 아이템 저거 많이 준다 경험치 많이 준다 아아 엿됐구요 아 똥무브 아 이 새끼 때문에 전투중이라서 안 되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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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서 좀 버려야되겠다 흠 이거 옷 좋은건가? 버리구요 뭐 웬만한거 버리자 노래 왜이래 아아 진짜로 아아 뭐야 아아 씨 누구야 왜 왜그래 왜 아아 아아 이 미칫 아아 또 없었 아아 아아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음 권총뽀이야 아아 으으으으음 권총뽀야아 버프 제트 와 이거 쩐다 8분동안 힘삼 지구력삼 65 최저체력 3 인지도? 미쳤는데? 버프 타치를 할까? 와 피해량 플러스 25? 사이코 사이코 버프가 더 좋은가? 사이코 버프 포도마 벤타츠 응? 나 P1이야? 아 오케이 갑자기 겁이 팍 쓰러지는거 아니겠지 으으음 으음 습 어디 보자 다람쥐구이 좀 먹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버프제트를 할까? 사이코버프를 할까? 이건 25%고 이거는 8분동안 힘 최대 체력이 늘어나고 이건 피해량이 25% 늘어났는데 이게 훨씬 낫겠지? 사이코버프가? 이것도 약 많이 먹으면 좀 안좋을텐데 나 그냥 상쾌한 음료 좀 만들어보고 싶은걸? 뭐지? 와 모든 방사능을 제거하고 모든 중독을 제거해? 개좋네 와우 미쳤잖아 이거 안 만들어 한 번 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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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아...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이거? 어... 뭔 미친 괴물... 뭔 괴물 소리가 나니 어디서... 아 씨X 왜이래! 어 왜이래 이거 뭐야! 어이 반사하는거 봐 레이저 이 미친... 어이 왜이래 이거... 몰럭새끼 이거 왜이렇게 쎄! 미친 몰럭 뚫어뻔 갖고 있는거 보소 와... 망했다 이거 안되겠군 이럴때를 대비해서 그 약을 준비했지 나와라! 사이코법!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어우 좋네 가재가 좋네 세네 야 쉬워하지 말고 일어나 연기가 늘었어 연기가 아주 늘었어요 타격무기나 탄환 무기를 들어야 된다고? 아 미친 뭘로 가 여기 어디 근천데 세상에 완전 존망했구나 이거 아 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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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들 이거 배틀 그라운드야 아 좋네 봐 뭐야 이거 어디서 쏘는겨 에이 어우 나 쎄다 어우 나 쎈데 에헤이 참 뮤턴트 그 새끼 이거 더럽게 그 이상한데 숨어있네 에스 아 어디 제조할 데 없나 아 뮤턴트 강아지 고기 엄청 많이 모았는데 복날 각인데 지금 슈퍼뮤턴트한테 협박 안통해 사람한테만 통해 지성이 있는 애들한테만 통한다고 understand 아 아 아 뜨지도 않아 협상이 뜨지가 않아 으허허허허허허 으허허허허허 아이씉 너 이 미친놈이야 아 네 머리에에에에에에에에 하아 미친놈의 머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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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근데 의문형 찍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실수였어 밭에 안써? AP가 높아야 되는데 AP 높이려면 지식이 높아야 되는 거 아냐? 민첩인가? 이브 온라인? 그 이브 온라인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카르미네아님에게 말씀하세요 카르미네아님이 이브 온라인 하고 계시니까 그 이브 온라인 하고 있어서 저를 꼬실 분들은 카르미네아님이랑 이브 온라인 하세요 아! 미친! 아니 개가 여기 어디야? 아 존네 빡치네 아니 존네 빡... 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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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 역시 다람쥐 꼬추구이다 알로우 이게 데미지는 좋은데 다람쥐 꼬추구이 아 또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정확하게 다람쥐 꼬추구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걸 그걸로 들어요 다람쥐 꼬추구이구이 아 오케이 따끔 아이씨 미치 경험치를 오지게 주네 까만 까만 미친 왕 미친 왕팔 왕팔이 니 돌아왔나 왼놈에 벌레가 이렇게 많아 여기 아이씨 미치 아이씨 미치 아이씨 미치 아 이거 물 들어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하아 찰! 아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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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나이스 오늘의 손 재죽군 어 오길 잘했는데? 오길 잘했어 어 퓨전셀 아 짜자잔! 자! 아 미친 바퀴벌레 새우 맛 난다구요? 당연하죠 새우나 이런 개 꽃게 이런 것들이 다 그런거에서 나와 아이 미친 와 이게 여기서 나오네 후원의 수탄! 하아 야 버려 안가 아 아 프로텍트론 나 도와줘 너 사람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프로텍트론 워낙 유니언 바이올레이션 디텍티드 라스트 리코디드 브레이크 9,999시간? 9,999시간? 난 총 아직 못먹었어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지 형이 어 따끔 아 저 새끼를 뭐야 한마디 말도 없이 죽어버리기 뮤턴트 개? 아 초코방 좋네 안 죽네 아 아 다음 풀아웃은 슈퍼뮤턴트 인종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ее 어디 갔어 solar 척후병? 아 깜짝이야 아이고 멘붕아 쪼쪼쪼쪼쪼쪼 Ок 멀가중, 멀가중, 멀가중 멀가중 살아있네 멘봉이 살아있네 멘봉이 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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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음 따끔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저 새끼를 어떻게 잡지 으아 으아아아 아 좋네 너무 센데 이거는 내가 일로 올라가서 이 맞은편에서 이 위로 올라가서 싸워야되겠다 자 그게 답이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은 어차피 못 쏠거야 이 새끼 파라 장인이야 이 새끼 파라 장인이야 아 제트 알았어 아 그래 나한테 제트가 있었지 아 저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제트 아이스 에포 여기서 존나 죽어서 빡쳐서 파워하마 입고 왔어 breaks 크흠 콩콩콩 크흠 사이국 머무 하나 먹고 흐아 뭐ativD 땡 High 어디 갔어 이 새끼 또 어우야 이 미친!!! 와야, 왜 뒤에 있어 미친 혼자 뒤로 왔어 가자, 체즈! 체즈 타임! 체즈 타임! 체즈 타임! 체즈 타임! 체즈 타임! 끝난거 아이가? 다 먹은거 아이가? 동네 정리된거 같은데 오 제트가 개꿀이네요 제트가 개헌이 꿀이네 하루 자고 갈까? 오이의 당근 오이의 덩굴밭 거짓 컨셉이라 그래요? 응 거짓 컨셉이라 아이고 여기서 뮤턴트들한테 당했네 피 봐라 이거 나중에 내 아들 찾으면 곰인형 줘야지 가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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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먹을 거 없는 것 같은데 갈까? 뭐야 이게? 장갑한 용접한 다리 부착대? 아이템이 존네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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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쾌 진행하러 갑시다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아니 저게 날 왜 쏴? 돌았네 이거 야! 머리 딱 떼 이 새끼야 안 돼! 내 강아지 때리지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어어! 어이 지질뻔했네 머리통 나갔구요 가이비? 빽! 어어 오오! 데미잇! 어어어! 미친 안돼! 아우와이C 아 꼭 농락하고 있으면 터져 뭐야 뭐야 좋네 빡센 곳이야 또 이런다 또 아 로켓 런처 개좋아 보이는데 로켓 런처 쓸까 로켓 런처 개 멋있다 어 이제 퓨전셀 없구요 라디오를 키라 그랬지 조난신호 조난신호 로켓 런처가 들리는데 찾았다 하하 불쌍해라 자 노래를 들으면서 털어보도록 하죠 뭐 찾았어 아 오 굿 똑똑히야 어 따끔 또 못 찾았어 아 이거 못해 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멍청한 교존지 홀로테이프를 들으세요 와 와 아멘 콜드가 우리의 콜사인입니다 자, 움직여! 움직여! 역시 미군은 멋있어 성기사 댄스에게 가서 보고하세요 선택인데 굳이 갈 필요 있나? 와우! 뭐야! 와우! 쉣! ... 로켓이야? 뭐야 방금 어... 개멋있겠다 이즈어 데몬 아우 이걸로 갔다 머리 깨버리지 깨버리기 머리 깨버리기 야 개좋다 음하 미친볼링핀 오, 야 이걸로 조질까 애들 이제 댄스한텐 나중에 보고하자 좋네 귀찮으니까 왔다갔다 하기 따끔 수룡 리비는 뭐야 너, 너 뼈도 못 추려 이거 맞으면 이 새끼야 너 깝쳐 좋네 망치나가신다 저런 어 뭐야 오우 쉣 제발 뒤지세요 제발 뒤지세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하하하 라디오 신호가 또 있어? 어 뭐야 안돼 어어 그 비행기 오케이 따끔 샹놈들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기에 아주 악랄한 새끼들이라 여기다가 폭탄을 숨겨놓은 걸 제가 지뢰를 숨겨놓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엔 없구만 뭐 들어가 봅시 맞아 버저비터 저 비행기님이 버저비터래요 아 이 새끼 자는 척 하는 거 같은데 냄새가 그지? 여기 싸가지놈 진짜 자는 척 하는 거지 이 새끼야 들어와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아우 어우 씨 아우 미친아 아왜 그러세요 쉬자 쉬자 으압 아씨 어후 oh fuck the fuck the b 아 미친 여기서 전설이 왜 나와요 발사 속도 25% 재쟁전 속도 15% 개 땡큐 아 땡큐 아아 이거 로봇 만들려면 지능을 올려야 되나 로봇 공학자 여기 있네 지능 8이라고? 지능 1인데? 지능 2? 종마료의 세기를 완전히 정복하세요 당신보다 낮은 레벨의 황무지 생물을 총으로 조준해서 진정시킬 확률이 생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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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음... 개가 적을 물고 있을 때 일정 확률로 물고 있는 부위를 불구로 만듭니다 그렇지! 어... 거시기를 물어버리면은 답은 나왔지 전술을 버릴까? 불 지르는 거 너무 많은데? 불 지르는 거 너무 많은데? She's the demon She's the demon She's the demon 어 조리 대다 전투여? 왼전투 중 어 뭐야! 미꾸리신데 아 놀래라 이 쌍놈의 새끼들 어 다리 부러졌어 미친 오케이 쓰읍 하하아 좋네 불쌍하구요 죽어버렸구요 이 옷 내가 입어버려야지 와 겁나 좋아 오.... 잘가 그러면